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안 하면 그럼 그때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방송을 계속 듣는 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고마움을 못 느낄 수 있죠. 익숙해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니까. 이런 주제를 계속 쫓아가면서 여러분들 포착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학위를 마친 이후에 30년 정도 끊임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사 문제의 맥을 짚고 중요한 내용을 잡고 진단 그다음에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그냥 떠들 수는 있습니다. 그냥 사회 현안을 가지고 가십거리처럼 누구 슝을 보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현상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현상의 파급효과 그리고 그 현상이 가져올 미래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통찰력인 겁니다. 그건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안 과제에 그냥 자기 또 쪼대로 그냥 떠들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쪼대로 뜬든다는 데 하루에 몇 시간에 투입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ai 스타트업 기업의 미래 이게 보시면 오늘 이 분야에는 ai 타임스가 상당히 여러분들 정론지입니다. 이런 매체를 갖고 있는 것도 대단히 여러분들 참 복인 거죠. 언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정통한 정통한 매체입니다.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일면 톱 기사에 여기 맨 위에 알트먼 몇 천일 날에 초지능 등장할 것 상상 못한 미래.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샘 알트먼의 오픈 ai사가 9월 12일 날 출시한 GPT-O1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9월 12일입니다. 바로 지난주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걸 강조했느냐. 이게 인간처럼 생각하는 ai 이른바 agi 범용인강지능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제공한 ai 모델이 바로 9월 12일 날 출시된 오픈 ai 사이에 GPT-O1 프레비오 모델하고 그다음에 미니 모델인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런 중요한 내용은 주류 언론에서 하면 다루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여러분들 뉴스인 겁니다. 대부분 다 놓치지 않습니까. 이런 신문에서도 여러분들 뭘 다루는 거 아니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만 다루고 그게 갖고 있는 의미를 별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시대 조류에 많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권 문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맥을 사람들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ai 기초 모델을 만들어서 발표한 인물이 샘 알트만입니다. 이 샘 알트만이 여러분들 세상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본인도 채 GPT 모델을 계속해서 3.0, 3.5, 4.0, 4.4. GPT-45 이렇게 발표했지만 자기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새 모델을 발표하면서 자기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오완을 발표하고 나니까 진짜 범용 인공지능 인간처럼 단계별로 사고하는 모델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트위트나 이런 데서 자주 여러분들 이렇게 노출하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알트만이 개인 홈페이지에 몇 천일 안에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보다 더 잘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출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가 왜 나왔냐. 9월 12일 날 오픈 AI사의 GPT-51 프레뷰 GPT-51 미니를 발표하고 나서 본인도 좀 놀란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과학자들이 이걸 써보고 야 이거는 진짜 기존의 GPT 여러분들 모델인 3.54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이거는 추론의 특별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양반도 생각이 야 이거는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가능하겠구나. 개인 홈페이지에 인텔리전스 시대라는 글을 신고 앞으로 몇 십 년 안에 우리는 조부모님께 마법처럼 보였을 이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샘 알트만도 생각이 바뀐 겁니다. 9월 10일 날 모델 나오고 난 다음에 참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모델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사용해보고 어떻게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몇 초 만에 뭡니까 몇 달 고민해야 될 그런 암치료제 여러분들 제안서를 작성하게 만들어주냐 이런 게 답지하니까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추론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현실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ai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국내 방송들에게 볼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하게 공격조를 쓰지 않습니까 공격조를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그냥 친구 동료 학자처럼 보이거든요. 컴페니언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겠네요. 동료 학자처럼 묻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그중에 일본은 뭡니까 방송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 거 하니까 자기 생각을 검증하는 데 ai를 쓰는 겁니다. 야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동료 학자들한테 물어야 될 건데 지금은 동료 학자들한테 묻지 않고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역화폐가 그냥 돈을 그냥 쥐어주는 현금 대신에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쥐어주는 그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ai 방송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겁니다. 조선이 왜 망했냐 앞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도 관심이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영어권 문화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선중앙동화에서 미국 대선 보도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다 왜곡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아마 구한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천일 안에 초지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할 것을 확신합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 양반이. 나는 이해를 합니다. 왜? 일을 해가면서 더욱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샘 알트만이 지금 큰 회사한테 돈을 받으니까 지금 저렇게 마케팅을 하는 모양이다. 세상에는 항상 삐뚤어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항상 삐뚤어진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마음이 바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저는 샘 알트만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샘 알트만이 자기도 긴가민가했는데 채치 pt 2.0, 2.5, 3.0, 3.5, 4.5까지는 발표할 때까지 긴가민가했는데 채치 pt 5.1을 발표하고 나니까 이거 웬걸? 과학자들이 야단인 겁니다. 고맙다고. 이게 진짜 인간처럼 단계별 사고를 하는 got입니까? chain of thought 단계별 사고를 하는 추론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나간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노암 브라운 이라든지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샘 알트만의 이야기를 아는 겁니다.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게디님 말씀처럼 알트만도 놀란 겁니다. 자기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죠. 작가가 책을 쓸 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책을 썼습니다. 100권 이상 책을 썼죠. 책을 쓸 때 제가 여러분들 책을 쓰는 딱 나름대로의 포뮬러 공식이 있는 겁니다. 타픽을 정하고 주제 부주제 여러분 그다음에 목차가 쫙 정해지는 겁니다. 1장 무슨 세부 목차까지 딱 정해져 가지고 a4 용기를 한 장 딱 여러분 만든 다음에 컴퓨터 옆에 붙여놓고 그럼 여러분 벌써 책을 쓸 때 작가 머릿속에는 결론이 어디까지 나온다가 여러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서문을 씁니다. 인트로닥션. 서문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서문을 쓰는 과정에서 목차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서문을 쓰게 되면 그다음 그 글은 전체가 글이 완성이 된 겁니다. 글꼬리. 그런데 책을 써가면서 자기 생각이 바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없는데 샘 알트만이 꼭 같은 상황인 겁니다. 계획을 따라서 해왔는데 세상이 계획대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추론 전용 ai 개발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한 겁니다. 수천 일 안에 초지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오늘 허승구님 말씀처럼 기업 경영을 ai한테 맡기는 세상이 곧 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ai가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의사 결정을 할 때 의사 결정을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상황인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판단 내리겠냐. 의사들도 이런 판단을 도움을 받겠죠.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아 알트만이 본인도 긴가민가인데 진짜 확신을 갖게 됐구나. 이 인텔리전스 에이지 앞으로 여러분들 십수년간 우리는 우리 조부모들이 마법이라고 여러분 여겼을 법한 일들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올렸네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서문이 좀 길어졌는데 왜 하느냐. 생각은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에 김정우 박사께서 ai 스타트업이 당면하게 될 미래에 대한 글을 기구한 겁니다. 글을 여러분들이 기구했는데 아주 좋은 내용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회사 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한 작은 기업들 이 작은 기업들의 앞으로 위기상황에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참 열기가 올라 이런들 돈을 많이 이런들 끌어오고 사용자가 유입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 참신함이 없어지면서 2, 3년 안에 이 죽음의 계곡에 자금이 고갈되고 투자자들이 외면을 받고 죽음의 계곡을 지났는데 여기 살아남은 자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를 2, 3년 안에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원인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 거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전기로도 많이 들고 그런데 수익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런 지갑을 열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확실히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많은 AI 여러분들 응용 서비스가 그렇게 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9월 17일 날 세일저포스사가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에 발표한 것처럼 당장 여러분들 영업맨이 사용해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에이전트 포스를 제공하게 되면 돈을 버니까 그러면 돈을 내는데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망한 것과 같이 돈이 낭비가 되겠죠. 이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붐하고 똑같습니다. 수많은 여러분들 초기 투자자들이 돈을 댔지만 많이 실패하겠죠. 그래서 이제 김정우 박사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그렇게 활동해 오셨으니까 대안으로 이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죽음의 계곡을 넘는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기고를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짧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 칼럼 중에 다 이름부터 제끼고 이게 결론인데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들도 죽음의 계곡을 맞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 부족, 인력 부족, 시장 성장의 정체 등 다양한 문제를 인해 높은 실패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시기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른다. 인텔에 돌아가신 창업자인 앤디 글로브가 이러면서 좋아했던 표현입니다. 죽음의 계곡. 인공지능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돈의 전쟁입니다. 쩐의 전쟁이고 반도체 전쟁이고 그 비싼 반도체를 누가 몇 개를 확보하느냐. 그리고 전기의 전쟁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 기업인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유명한 기업 스테빌리티 ai가 매각할 추진 중입니다. 좋은 모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멋진 이미지를 만드는 텍스트만 넣으면 이미지를 척척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누가 돈을 낼 거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 흔들리게 되니까 2022년에는 기업 가치가 1조 3,500원 평가받았는데 그러나 이제 수익 창출에 실패하면서 추가 자금 모집이 힘들고 하니까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거죠. 이렇게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생존과 성공의 비결이다.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상큼한 아이디어를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데 결국 인공지능 죽음의 계곡은 과도한 투자와 유지 비용에서 오는데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면 어려운 시기가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그런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 망하고 살아남은 소수가 성자가 독식하는 그런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돈 벌기가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죠. 미국 서부개척사에서 보다시피 건강을 찾아가 여러분들 수많은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났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소수 중에 소수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한 기업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검색 엔진인 퍼플렉스디 퍼플렉스디 여기 이제 sk텔레콤도 투자를 많이 했죠. 퍼플렉스디는 이 검색 엔진 ai 기반 검색 엔진의 가장 유력한 다크호스 기업이죠. 이 기업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특정 기업의 스폰스를 받는 그런 나이키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퍼플렉스디는 구글과 오픈 ai와 경쟁하는 스타트업으로 창업한 지 2년도 최대지 않는 시점에서 유니컨에 등극했고 구글의 검색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이키 메리어트 등 브랜드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퍼플렉스디의 ai 검색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구글에 충분히 맞설 수 있으면 막강한 이런 검색 파워를 갖고 있는 업체인 거죠. 이 퍼플렉스디를 사용하면서 구글의 이런 검색 사용량이 제가 현저하게 줄었으니까 그래서 구글의 앞날에 대해서 그게 제가 밝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구글 투자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글 검색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물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이란 것은 검색 현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직접 리서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구글 검색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글이 정착시킨 경매 기반 광고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제품 관련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기업들의 광고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연말에 출시하는 거니까 퍼플 엑스트로는 굉장히 큰 도약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검색 시장이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오픈 ai 사이에 샘 울트만도 이러면 서치 gpt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구글이 여러분 어떻게 컸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러면 아주 단순한 이미지에 그냥 키워드 검색하는 그 검색창을 가지고 이러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업이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서치 여러분들 gpt가 좋으면 당연히 구글처럼 뭐죠 검색시장을 상당 부분 가져가겠죠. 퍼플 엑스트로는 이런 검색은 상당히 독특하죠.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ai 타임스도 여러분 크게 다룬네요. 퍼플 엑스트로가 ai 검색의 새로운 광고 모델 계획을 발표한다. 이제 수익 모델 전환에 이제 시도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이 광고 시장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400조 시장이네요. 그게 구글이 엄청난 부분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겁니다. 올해 4분기 광고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광고주들을 위한 새로운 광고 모델 계획을 발표했는데 나이키와 메리어트 등의 브랜드와 협의 중인데 광고주들에게 관련 질문을 후원하거나 디스플레이 광고를 재개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크네요. 광고 시장이 여기 보시게 되면 3천억 달러인데 이 시장 가운데 구글이 벌어들인 것이 485억 달러 65조 원을 여러분들 검색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 검색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거라고 보는 거죠. 구글 검색시장이.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보신 분도 많으니까 그냥 참조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검색 사업은 지난 2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는데 앞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퍼플렉스틱 검색을 사용하고 나서 구글 검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경험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AI 기업들이 이렇게 퍼플렉스틱이나 이런 기업들이 수익 모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영원한 성자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